저 스베 깔았어요 여러분 스베가 되게 오래 걸려가지고 까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스베 깔았어요 드디어 그래서 자 기다려봐 수락 근데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건 제 아이디를 털렸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이디를 아이디를 어떤 놈가 소문자 BJ100416 대문자 BJ100416 누가 다 제 아이디 가져가가지고 지금 아이디 만드느라고 되게 시간 걸려서 지금 아이디 제거 쳐봤자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디 잘 보고 친구 추가하셔야 돼요 혹시나 BJ100416 하신 분 있으면 욕을 어? 야 그건 아니에요? 알았죠? 오케이? 다들 오면 설명해줘야지 없어 아니 뒤에 있다고 아니 뒤에 있다고 안다고? 이거 먹어봐 어? 먹어봐 먹어봐 이거 먹어요? 여기요? 이거 왜 먹어요? 당일이면 여기 보는 거구나 이거 뭐야? 이거 신발 이거 아니 계속 먹지 말고 여기 신발 신발이 어딨어요? 신발이 없는데? 부츠 신발이 어딨어요? 바지 그 뭐야? 뭔 바지야? 어? 옷을 가져가셨네 누가? 옷 가져갔어 여기 윤희님 이 엄마 너무 야해요 옷 접어주세요 아 나한테 벗어준 거야? 나는 몰랐지 리액션 만들었는데 계속 보게 되네 또 가시... 아 좋겠다 나는... 아... 우리 어디 가요? 이게 우기님인가? 어디 가실 거? 아... 네 어디 가실 거? 저는 피해 갈게요 딴 데로 우리 그냥 만만한 학교 갈까요? 만만한데 어디로요? 학교 사랑님 학교 알잖아요 학교? 유일하게 알지 아니 근데... 내가... 멀리 갑시다 네 갑시다 아니 멀리 가면... 하... 씨... 씨 씨... 욕했다가... 아니에요! 씨는 ABC지! 아니 욕이 아니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정말... 욕할 줄 몰라요 어이구... 어디서 어이구여? 지금... 어이구... 나 욕 많이 들으신 거 같은데... 나 욕 같은 거 몰라요 그럴리가 어 밑에 차있다 어 차가 보여요? 에엥 어디요? 차있다 저기 밑에 저건가? 바까먹... 저건가? 어디 보는지 모르겠지만 어 나도 모르겠다 그런가? 우리 쪽으로 가야지 으있네 검은색깔 와 아 아 죽였어 어 케이님 아HA 자 하자마자 죽이네 어? 응 컨트롤 2 컨트롤 2 저요? 네 아이 고 윤님 어디 갔어? 민삼님도 게임해요. 민삼님도 게임해요. 유인님 왜 거기 갔어요? 아니야, 아니야. 우리를 피해간 거지. 아니, 봤는데 이게 카메라랑 좀 색감이 달라요.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이게 좀 선명한 거 아닌가? 얘가 좀 더 색깔이 예뻐. 약간, 약간 되게 베이비 핑크야. 뭔 말인지 알아요? 이게 색깔이 더 예쁘다니까? 아이씨, 아무도 안 들어줘. 진짜, 어떻게 아무도 안 들어줄 수가 있냐, 진짜. 그럼 차이좋게. 구상 이따가 하나 챙겨드려야겠다. 그래야죠. 사람이면. 아니, 뭐 일단은 나 아무거나 다 먹어놓고 나서 다 버려야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 저거 구 먹지 말라 그랬는데 나한테. 아, 나 씨. 구 먹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알려줄부터 기억 안 난다. 아니야, 아니야. 기억이 나는데. 기억 못해. 아니야, 기억이 나는데. 기억이 나는데. 일단은 총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오빠. 아, 나 없는. 아니, 1등 오빠. 사랑해. 나 따라가자. 아니, 있으면. 있으면 먹으러 해. 총이 없으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일단 하나 들고 있어, 일단. 이거, 이거 먹어봐, 이거. 레벨 2. 어? 2레벨 2뛰기. 오케이. 오케이. 여기 진통제 먹고. 음, 저 마을이 있구나. 털고 있어야지. 따라가요? 아니, 아니, 이제 파밍하세요. 오케이. 없는 걸? 사람 없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파밍하는 거. 어, 여기 뭐야. 나는 갔는데 왜 안 보여? 배랑? 배. 아, 나는 왜 가... 이거, 아, 내가 버린... 아, 이거 왜 자꾸 뜨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저거 왜 뜨는 거지? 뭐가요? 뭐가? 방금 못 봤어? 아마 그거 시프트 탭 눌러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아, 같이 눌려, 같이 눌려줘서. 사랑해, 그쪽에 이제 탈 거 없어. 딴 데로 와요. 그래요? 어, 나중에 안... 다른 키로 바꾸는 방법 알려줄게. 예. 아, 못 나가네? 저기는 왜 불 나는 거예요? 헉, 어, 뭐야. 여기 집이 더 예뻐. 진짜. 어, 이거 쓰레기가 있어. 경찰 저기... 개술물... M16... M16... 저기 안 나오네... M16... 사랑님, 여기... 내가 아까 말했던 거. 이거... 오빠 어디 있어? 오빠 어디 있는데? 몇 번이야? 핑, 핑 봐봐. 핑. 내가 찍어놓은 거. M 눌러가지고... M 눌러서... 상자 모양 떠 있는 거 보여줘. 오케이, 네. 내가 핑이라고 한 거. 네. 근데 거기 여기 와가지고 총을 먹으면 돼요 엠포가 있다 하고 찍어놓은 거니까 저기 어떻게 가? 나 아니야 갔어 나 왔어 나 왔는데? 나 왔는걸? 나 왔어 나 왔는데 나 왔다 나 왔다 나 왔다 어? 어? 왔는데 왜 없.. 아 저기 있다 왔다 어 총소리 난다 어? 이게.. 이게 가면 안 되는데? 어? 미니를 먹어야겠다 뭐하고 있어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했어 아무것도 안했네? 미니를 먹어야지 AK를 버리고 AK를 왜.. 내가 아까.. 어 그렇지? 맞지? 알았지? 통화는 통합하는게 좋다 알았어 근데 지금 엠포에 뭐 달려있어요? 배율이 스코프가 6배율 그러면은 엠포는 돌격초총인데 지금 DMR인 그.. 머리.. 그.. 머리란다.. 등에 달려있는 지금 미니 미니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알았어요 얘가.. 주간식이에요.. 답을 해야죠 얘가요.. 어.. 얘는.. 얘가.. 어..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 아 모르겠어.. 아 모르겠어.. DMR.. 네.. 희정사수총.. 응.. 사수총.. 일로와요.. 그 엠포에.. 조준경 안달려있잖아.. 아무것도 안달려있어.. 여기 내거.. 좋아좋아.. 부수수다.. 6배 발견하시면 말씀해주세요.. 6배 저한테 있어요.. 가져가.. 아니.. 당신이 쓰시는거 말고 남는걸 다 나는 얘기잖아요.. 아 잠깐..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니 왜 이렇게 하고 있길래 아무 말도 안하길래 나는 뭔지 모르지.. 아이고.. 파밍 파밍 파밍이 이제 쭉 집 다 털어.. 말을 해줘야.. 아이고.. 알지.. 다시 초기화가 되었군요.. 어찌라.. 제정신 아닐 때 알려주면 나 아무것도 기억이 안나.. 나 일하고 왔다고 했어.. 난 분명히.. 아이고.. 아이고.. 여기 4배율 하나 남고요..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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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장 몇개? 한개.. 야.. 칸을 내가 다 버리고 챙길걸 다 챙겨가야겠다.. 이게 뭐야.. 이거 안보였는데.. 아.. 야.. 총인가.. 총알이었나.. 총알이었나.. 아.. 안.. 150발에.. 150발이면 충분하고.. 킥트로트 한창.. 필요한창.. 스크스.. 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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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렇게.. 넘어가는걸 잘 못하지.. 아.. 너무한데.. 나 그래도 옛날보다 좀 빨리 가는거 같애.. 앵글 손잡이.. 앵글 손잡이.. 앵글 손잡이.. 앵글 손잡이.. 안되는데.. 그래도 어쩔수 없어.. 앵글보다 수직을 달게.. 그래 수직이 없으니까 앵글이라도 달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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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 넣으면 수직으로 바꿀게요.. 네.. 네.. 아이고 여기가 아니네.. 아휴.. 엄마.. 어떻게요.. 내가 오는 곳은.. 어.. 가야죠.. 응.. 굽상이 없네.. 똑같은거네.. 응.. 나 나가야되는데.. 나 나가야되는데.. 너 엄마한테.. 저.. 뭐지.. 내가 바라본쪽이 어디야.. 저리타.. 아.. 가야되는거 아니에요? 가야되요.. 가야되요.. 주말에 착실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월요일 준비를 하던 그녀는 배교를 합니다.. 일도 했거든.. 겁나 피곤하거든.. 나 지금.. 뭐냐.. 언제냐.. 나 지금 2시간 조금 넘게 자고 일어나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 내가 지금 썩었어요.. 내가 썩었어.. 아무것도 안들어가.. 아이씨 진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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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 그래서 단거 챙겨줬잖아.. 아.. 단거 못먹어서.. 없다고.. 어디갔지? 나 왜.. 나 혼자 가? 나 혼자 가는거 아니.. 어디..어.. 어디가고 있어요? 저.. 파랑색이라서 뛰고 있는데요? 어.. 일로와요 일로.. 나 왜 또 가요? 저쪽으로? 제가 아까.. 차를.. 창고에다가 댔는데.. 왕계자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허.. 나 다시 이 사람들 만나러 가요.. 우빈님 길 잃어버렸다..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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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하니! 아.. 아.. 저기 앞에 차있다.. 찾았다.. 아.. 손님 혼자서 왜 이리 멀리 갔대? 내가 뭘 갔다 캤지.. 나 저기 조금만 가면 저기 다 나왔을텐데.. 지도에 핀 찍어주면 그쪽으로 가 있을게요.. 전 차 타고 먼저.. 아.. 나 저기 있다.. 차 봤다.. 차 봤다.. 저희는.. 여기.. 아 갈비 왔다 갈비.. 네 알겠습니다.. 3번 핀 쪽으로 이동하고 있겠습니다.. 아.. 난 와.. 나아.. 어.. 케이님.. 근데 케이님 어디 가셨어요.. 오.. 사주오빠다.. 사주오빠.. 사주오빠다.. 사주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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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오빠 나 미쳤나봐요.. 하하하하.. 아이고.. 나.. 나 먹어야 되는데.. 사주오빠.. 사주오빠.. 오빠.. 오빠 오시기 바로 직전에 갈비가 왔어요.. 하하하.. 오빠 갈비가 왔어요.. 오빠가 오실 줄 알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양념에 재워놨어요.. 오빠.. 하하하.. 갈비가 왔어요.. 하하하.. 그래.. 지금.. 어.. 누구야.. 하하하.. 그냥.. 쏘는거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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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완전 지금.. 색깔이 달라.. 카베랑.. 얘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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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치는거 봐.. 느낌이 달라.. 물수구리 들어가 앞서야죠.. 오빠.. 저.. 저.. 어머.. 세상에.. 어.. 너무 예쁜데.. 어.. 폭탄 떨어진다.. 우와.. 하하.. 우와.. 우와.. 전쟁영화다.. 우와.. 우와.. 나 밖에서 터지는거 처음봤다.. 우와.. 안맞네.. 하나도.. 우와.. 사진을 보셔서 감사합니다.. 카메라에 찍히고 왔다.. 딱기 날려고 왔다.. 그러게.. 붕대.. 자폭해라! 오빠.. 제가 어제.. 차운전하는거 봤어요? 나 이제 차운전 조금 해요.. 오빠들 가르쳐줘서.. 그.. 조용히 해.. 과해요.. 이거 윤희언니지.. 나 이제 윤희언니 목소리를 확실하게 한다.. 조용히 하자.. 저기 사람.. 로족에 사람 있어요.. 동료들.. 동료들.. 안그래도 어제 갈빈님 쐈어요.. 저.. 잘했죠? 잘한거 같애.. 내가 어제 제일 잘한거.. 갈빈님을 쏜거지.. 나 갈빈님 쐈어요.. 아 갈빈님.. 나 어.. 아까.. 나 아까 우루님을 본거 같아.. 아 진통제다.. 내 진통제 먹어야지.. 어.. 주차 잘한다.. 그쵸? 엄청 잘하시는거 같은데? 어후씨.. 어후씨.. 아.. 진짜 안뜯어가지고.. 레드도 뜯어.. 아.. 드디어 나왔네.. 으악! 놀래라.. 아니.. 후라이팬에.. 누구야.. 자랑님.. 응? 일로와봐 후라이팬.. 옥상에.. 옥상.. 옥상에 속소리가 나는데? 어.. 총소리나는데? 어디다.. 일로와봐 일로.. 이거.. 아싸아아아? 좋아.. 언덕 위인데.. 언덕이요? 언덕? 언덕? 네? 여기 이거.. 소음기.. 어? 미니로 갔는데? 미니.. 미니 됐어요.. 오케이.. 수직순접이! 오케이.. 오케이.. 앞에.. 오케이.. 잡았어.. 그러면 이제 탭 눌러서 확인.. 어.. 껴졌다.. 껴졌어.. 응.. 가슴이 아프다고? 자기가 쏴놓고서 가슴이 아프대.. 앗싸.. 말도 안 돼.. 앗싸.. 최소 2개는 있어야지.. 오세요.. 고상 있다.. 사랑님.. 고상 몇 개? 한 개인가? 한 개 있어요.. 일로와봐요.. 나 있는데 와봐요.. 응? 내려와.. 진 밑으로 내려와.. 진 밑으로..? 아니.. 언제 이렇게 잘 하게 된거지? 케이 오빠가? 여기.. 나 뭐했어? 여기.. 어딨지? 여기.. 여기 있구나.. 아.. 오빠가 자꾸 총을 쏘는 거였구나.. 어? 내가? 아닌가? 타이밍.. 차키라고 있고.. 로드키라고 나뉘고.. 우리 가야돼요.. 오케이.. 여기 가야돼요.. 여기.. 일로와.. 응.. 내가 차를 어따 뒀더라.. 이름이 없네.. 가요? 일단 가는 데까지는.. 하고.. 어.. 나 안 들어.. 문.. 문 옆으로.. 오케이.. 환청이 들린다고요? 아뇨.. 진짜로.. 들려.. 기름값 비싸지.. 요즘 완전 비싸지.. 웬만하면.. 기름값이 금값이지요.. 진짜.. 기름을.. 바닥에 흘리고 다니는 것 같지.. 와.. 아.. 나 사랑님한테 죽는 거 다섯 번 돌려봤다고? 나 무슨 말 하나 했네.. 아.. 그거를.. 돌려봤다고? 아.. 나 이거 하면서 보니까 다 읽지는 못하고.. 아.. 그랬구나.. 50번은 돌려봤어야지.. 그게 뭐야.. 그래가지고 꿈에 나오겠어? 아니.. 빨리 숲을 까르세요.. 사람 다 죽인 것 같아요.. 제가.. 금방 아이템 파밍했는데.. 구상이랑 다.. 사람처럼 들고 다니네.. 우리 이제 기름 없나? 지금 시동을 껐어요.. 그래서.. 응.. 시동을.. 길을 맡기려고.. 아 너무.. 걸어가는 게 낫지 않겠나.. 너무.. 잘.. 나.. 나.. 없어 보여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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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혼자 가는 거야? 나 어디 가야 되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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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요? 아.. 나 어디 가요? 아무데나 가요? 아.. 아.. 어디 죽었는데? 중국인이 해킹 갔다고요? 네? 어? 체육희 조연님!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안녕! 아.. 아.. 어서 와요.. 와.. 오늘 일찍 왔다.. 아.. 와.. 세상에.. 웬열.. 보정기! 오케이.. 얘도 놔야지.. 아.. 아..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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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오.. 풀파츄.. 풀파츄? 다 껴줬다는 소리야? 다 껴줬지.. 으응.. 앗.. 으응..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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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가 있는데 왔다.. 홀로그램 조.. 네.. 그래도 껴있잖아 이 가방, 이 가방이 있었어? 가가? 아닌데? 어디 쟨가? 쟤가, 어머! 아니야, 가방 다 1이야 가방 2가 있었다고? 가방 1이라고? 이 가방 있었는데? 어, 나 못 봤는데? 그래요? 나가서 찾아 저거 뭐지? 탐 띡, 탐 띡 어? 그림이 없구나 어렵게 한다, 나 정말 되게 어려운 사람이다 퀵 드롤, 제일 매일 넘지 그림이라고 사빌 배그 빈집 터리에서 싸우는 게임이지? 그렇지, 그렇지 빈집 터리 하는 게 맞지 못이 나간 거예요? 못이 나가? 300방향 차옵니다 300 차 지나갔는데 어, 어머! 엄마 와, 아이씨, 왜 안 가져 300 이게 300 여기네 안 보이네 안 보이네 이게 왜 연박 언덕 뒤로 지나갔어요 뭔가 이거 타임님 같은데? 타임님인데? 그럴 거 같다 느낌이 그럴 거 같다 우리 갈까? 우리 가야지 어머! 어, 쏜다 아이씨, 쏜다 갈까? 가야 될 거 같은데 아, 빠졌어 어? 오, 음 나는 저쪽으로 가서 이렇게 할 그런 짬밥이 안 되는데 아 가볼게 그래도 앉아서 내가 자, 내가 가본다 간다, 나 진짜 보이나 본다 간다 야이씨 간다 아잇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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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 맞았어요 일어나 맞아서 앉으면 하는 건가 아, 일어나 오라고요 아, 나 준비하고 있잖아요 어 어 어? 갔어요? 에헤이 아 야 와 세상에 와 이야 이 오빠 진짜 대단 이야 세상에 와 내가 내가 진짜 이 옷 정말 고마워요 아 이게 참교육이지 참교육이야 고상먹었고 싶어 네네 아 정말 고상먹었고 아 아 가리면 안 돼 아 나야 나야 어 어 내가 가렸어? 미안해 선우 안녕 내가 그랬어? 어 아 와 어 어 유님 죽었는데 유님 밖에 못 죽였네 아 딴 데에서 쏜다 아 아니 어디야 와 아 마지막 언덕 때문에 아 방향이 틀어졌어 딱 사랑이 쪽으로 차 던졌는데 와 어디서 본거지? 저 언덕 위여 그래 언덕에 있어 한 280 방이야 언덕에 있는데 어디요? 280 방 280? 차 뒤에 있어 차 뒤에 있어 이리 와 일로 와 오기님? 아 이리 일로 가야돼 나 죽겠다 이거 어 이리 와요 내가 살릴게 오기님 어? 어 사람 없을텐데 지금 이 죽였는데 이 사람이에요 이거 나 탄 채워요? 어 나 탄 채워요 나 나 1번 1번 총 2번 총 1번 총 2번 총 응 그걸로 그걸로 쏴야돼요 한바만 한밤은 지금 유인님 와서 살려줘야돼요 바로 유인님 어딨어요? 저기 앞에 앞에 누웠어 아 난 못 갈거 같은데 최인님 오신다 280이라고 저 기어가고 있어요 280이라고? 유인님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기어다니면은 더 빨리 달아 안 보이는데 280 옮겼나 유인님 고상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제거 시체에 있어요 제거 시체 그 트럭 금방 쓰러져 있던 트럭 뒤에 제 시체 있어요 180이라고? 지금 아마 이동한거 같은데 안보여 아니 그거 말고 그쪽 말고 케인님 그 반대쪽 예 그 트럭 뒤에 있어요 제 시체 오 아니 뭘 이렇게 열심히 교육하고 계세요 누군데? 리모 리모 이렇게 허벌판에서 아이템먹을 때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누가 쏜다 쏜다 나 맞았다 누군데? 누가 누가 맞았어? 두 명 기절했어 누구야? 어딨어? 유인님이랑 케인님 저거 나 여기 있어요 우후 저거 있잖아요 나 뛰어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기다려 어 나 맞았어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어 아 죽었어 갈려고 했는데 아이씨 랄랄랄랄라 대상에 어디 쓸까 어디 쓸까 다리 맞았어? 나를 저기서 쏘는 거면 저기서 쏘면 나 어디로 가야 나 나와 나 어디로 나가 너 어디로 가 허랑아 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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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숙였어 응? 너 뒤에 있어 뒤에 뒤에 내 뒤에? 여기? 어 뒤에 어 거기 그쪽 언덕 위에 있었어 조금 더 오른쪽 어 안 보이는데 어 그쪽 있어 핀 핀 핀이 여기 사람 어 여기 사람 어 핀이 안 보여 아 저기구나 아 여기 안 보이는데 하 씨 아 뒤에도 붙는데 아 안 보이는데 그럼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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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아 보였다 아 아 나 올래? 어 볼 뒤에 있네 아직 어디 있을까 아 나왔다 아이씨 아이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사랑아 너는 걔만 쪼고 있어 걔만 쪼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응 뒤에는 잡 잡게 놔둠테니까 아 아 갑박 없어 으응 어떡해 자꾸 움직여 아 아 아 안돼 빨리 좀 해줄래 아 빨리 해줄래 하 아 아 아 아 쟤 진짜 우와 저거 지젖기도 아니고 아 사랑아 뒤에 온다 인자 어 나 쟤는 쟤는 어떻게 해요 쟤 냅둬요 뒤에 봐줘야 돼 뒤에 봐줘야 돼 어 뒤에 어디요 옆에 옆에 오기님 바로 옆에 있어 오기님 바로 옆에 오기님 나가면 바로 옆에 아 아 아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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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이었어 와 뚜껑 뚜껑부터 먹고 뚜껑을 먹는 게 뭐야 사랑아 거기 다 죽었어 아까 보던 앱 잡으면 돼 걔 어디 갔어 그거 잡으면 치킨이에요 너 앞으로 붙었어 내 앞에 어딨어 하 담뚜렉 뒤에나 뭐 이쪽에 숨어 있을 거야 아 그래 그럼 총 어 2번으로 바꿔야 돼 어디있어 거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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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뒤에 있잖아 나무 옆에 살짝 왼쪽으로 가서 어 건너편 나무 뒤에 어디? 큰 나무 큰 나무 아 큰 나무 그래도 욱이님 살렸으니까 아 저기 있는데 아 저기 있는데 저기 있는데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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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이다 사람이 있어논데 랄랄랄랄랄랄랄랄 그럼 나 말고 사람이 한 팀 더 있었다는 얘기네 사실 여기있지요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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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나 저거 하나 알려줄라고 들어왔습니다 치킨 브론즈는 푸라다기입니다 어? 뭐야 야이씨 뭐야 저거 패치됐거든요 패킹? 기어다니면 피 빨리했잖아 이거 에? 네 기어다녀도 이제 피 빨리 안따라요 그게 뭐야? 아 그거 패치됐어요? 네 네 그거 10년전에 패치됐습니다 그게 뭐야 어? 패치되던데 아니 달